아이코닉!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와요! 현재 이곳은 로비예요! 내 정보예요! 골드예요! 매거진이에요! 내 카드입니다! 카드 뽑기입니다! 리듬 게임을 선택하시군요! 리듬 게임 로비예요! 뮤직 포인트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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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 게임을 선택하시고 하트입니다. 일반 모드입니다. 스코어 모드입니다. 게임 스타트! 아이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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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게임을 선택하시고 하트입니다. 퍼즐 게임을 선택하시고 하트입니다. 퍼즐 게임을 선택하시고 하트입니다. 퍼즐 게임을 선택하시고 하트입니다. 퍼즐 게임을 선택하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퍼즐 게임을 선택하시고 하트입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오늘 왠지 느낌이... 이번에도 시원하게 클리어해보죠 이 느낌 그대로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자고요 퍼즐 게임을 선택하시군요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아이코닉 너무 잘했어요 퍼즐 모드에 진입하였습니다 게임 스타트! 스테이지 클리어 스테이지 클리어 퍼즐 게임을 선택하시군요 아이코닉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와요 위자료 시간 위자료 스테이지 클리어 슈로미다 22딱 솔솔 bee